아... 하... 제발, 야, 하지 마. 자고. 아, 이... 하지 마, 야. 아... 누가 방금 나한테 의뢰를 하나 했어? 네가 갚는 4억의 윗돈으로 2억도 얹어준다고. 대신 이 새끼 장기 띠다 갔다 팔고 폭남하는 바다에 던져버리는 걸로. 그런데... 걔는 누군지 아냐? 내 친구래. 송재호. 걔가 나한테 그러더라. 모든 준비가 다 끝나면 마지막으로 우리 준성이랑 통화 좀 하게 해달라고. 내가 진짜, 진짜 많이 생각해 봤거든. 그런데 방법이 없어. 어차피 똑같으니까. 내 말 이해하지. 맞아, 그래. 그래. 미안하다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나도 미안하다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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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